합동참모본부는 2021년 운용 방향을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를 적극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올해 합동참모본부의 추진 방향과 목표는 원인철 합참의장의 신년사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춘다는 건데 지난 경계작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평시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갖춰나가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가속화입니다. 책임국방 구현 아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가운데 지금보다 더 강한 연합방위 능력을 갖추는 것을 올 한해 우리 군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 과업으로 정했습니다. 끝으로 첨단 군사 역량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 구조 및 전력 구조 개편은 물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의화된 군 건설에 초점을 둔 건데 올해는 국방개혁 2.0의 하나로 우리 군 최초로 군단급 부대 통합을 주요 추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군에 부여된 소임이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그래서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를 적극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굳건히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아울러 합참은 올해에도 직면한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